하이! 자 유닛사 must와 should 가볼게요. must는 뜻이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. 똑같은 뜻으로 have to 가 있다. 그죠? 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요? 아까 will과 똑같은 뜻은 be going to 였죠? be going to. can과 똑같은 뜻은 be able to 였어요. 그죠? 그 다음에 must와 똑같은 뜻은 have to에요. 그죠? 같은 거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. 자 must는 you must wear seat belt 하면 너는 안전벨트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. 자 근데 별표 할 게 있어요. 별표 할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아까 must와 have to는 뜻이 똑같았어요. 그죠? 근데 must not과 don't have to는 똑같을까요? 똑같지 않을까요? 같지 않아요. 그래서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. 자 must는 해야 한다. have to도 해야 한다는 뜻인데 must not은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. don'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. 할 필요 없어 라는 뜻이에요. 두 개의 뜻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.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자 must는 또 다른 뜻으로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쓸 수도 있다. 그죠? the old woman must be rich. 저 늙은 여자는 부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죠. 다음 내려갈게요. 자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인데 must 보단 약하대요. you should keep our promise. 너는 우리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. 똑같은 뜻은 head battle이 있어요. 뭐뭐 하는 게 낫다. 뭐 should랑 거의 비슷해요.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. 자 number one. we blank to work late tonight. 우리는 오늘 늦게까지 일한다. 뭐 이런 건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to다. 그죠? to를 쓸 수 있는 아이는 다 지워야 되다. 그죠? 왜냐하면 조동사 뒤에는 동사원형 쓰기로 약속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can, will, must, should 이런 거 다 날려야 되는 거죠. 쓸 수 있는 거는 have to 밖에 없죠? 그죠? 자 뒤로 넘어갈게요. 자 1번 가볼까요? Emma doesn't have, has not to take this class. 천천히 보시면 돼요. 뭐지? 막 당황하지 마시고. Emma는 이 수업을 들을, 뭐 들어야 한다. 뭐 들을, 뭐 이런 거 같은데 don't have to는 아까 뭐였죠? 뭐 뭐 할 필요가 없다. 였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Emma는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해서 doesn't have to가 맞는 거죠. 천천히 하시면 돼요.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. b번 do I have to pack a coat? 내가 이 코트를 짐을 싸야 할까요? I think so. 어 나 그렇게 생각해. 근데 아마도 스웨덴은 정말 추움에 틀림없어. 아마 추울 거야. it must be 쓰는 게 낫겠죠. 그죠? 밑으로 갈게요. 자 1번 너는 여기 주차하면 안 돼. you must not park here 쓰면 되겠죠? 자 조심해야 될 거 기억하세요. must not은 뭐뭐 하면 안 된다지만 don'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에요. 얘네 둘은 같지 않아요. 꼭 기억하세요. 자 나머지 거 풀어 보세요. 세면배야.